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방송에 나가서 조금 속내를 드러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다르죠. 말을 아주 재미있겠네요. 2025년은 의대 정원을 양보할 수는 없고 2026년은 의료계가 대략적인 암만 줘도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아주 재미있어 가지고 의료계가 대략적인 의대 정원 암만 줘도 2026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에 재검토하겠다. 그것도 원점에 재검토하겠다. 많이 깎아주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보건복지부의 조기용 장관이 KBS 의료진단 라이브에 출연해서 언급했고 그런데 2025학년 정원은 절대 조정이 불가하다. 그렇게 제약이 난 거네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수시모집이 이미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는 그 학년 지금 이야기하면 2025학번 예과 입학을 2025학년은 계속해서 7500명이 예과 1년, 예과 2년, 본과 1년, 본과 2년, 본과 3년, 본과 4년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게 몇 년이죠? 6년이네요. 2026년을 뭐 제로로는 없앤다고 하더라도 그건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 시설은 확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수도 늘리고 교수 늘려야 되고 시설기자들 도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강의실 등도 확장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의과대학 교수진 확정해야 될 것이고 그만큼 늘어났으니까 그런데 그거 늘어난 상태에서 그렇게 확장을 시켜놨는데 2026년도에 제로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또 늘려야 공장처럼 공장을 확장해놨는데 제품은 2025년만 찍고 나머지는 안 찍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참 재미나는 이야기를 했네요. 보건복지부 조기용 장관은 의료계가 한 가지 대안이 아닌 대략적인 숫자만 제시해도 2026학년도 의대정원 증가는 원점에 재검토할 수 있다. 다만 2025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해서는 조정이 불가능하다. KBS 1호 진단 라이브에 22일에 나와 가지고 2025학년도 입학정원은 이미 수시모집 원수가 마감됐기 때문에 변경이 어렵다. 2026년은 여러 차례 말한 것처럼 의료계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가 가능하다. 장관 말씀을 들어보면 그냥 안 뽑을 수도 있다는 의향이네. 제로 베이스니까. 아니 생산 시선은 이미 확장을 해놨는데 농심 라면에서 뭡니까? 공장은 정설해 놓은 거 아닙니까? 공장을 정설해 놨는데 그다음 생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계속 공장을 돌려야 되니까. 정부는 2천명이라는 숫자를 밟혔는데 이에 대해서 의료계가 비과학적이고 근거가 미약하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의료계가 생각하는 과학적이고 근거 있는 정원이 얼마인지 묻고 있는 것이다. 그렇던 행정구시답게 이렇게 말을 또박또박 잘하네요. 이제 그다음에 의료계 내부에 이해관계자가 많아서 한 가지 대안을 가져올 게 어렵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도 조 장관이 밝혔다. 숫자 하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의료계에서 대략 생가하는 안을 제출하면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대략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대략적으로 한 100명을 할 건지 500명을 할 건지 1,500명을 할 건지 그렇게 제출해라. 그렇게 하면 그다음에 해결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여러분 의료사태가 처음에 불거져 나왔을 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까 국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합법화된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단체이자 모임이기 때문에 이번 의료사태에서 의사들이 아무리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정책 목표를 정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뜻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다. 그게 국가 권력이 갖고 있는 힘이고 강제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된 것은 2025년도 기정사실 그다음에 이제 2026년도는 재검토 가능 이렇게 됐는데 공장 다 확장해놨는데 그 다음부터 절반으로 줄이거나 안 뽑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실상인 거죠. 지금 남은 것은 그러면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의과대학 교육질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의평원, 의학평가원 하는 의평원이 과연 지금 기존의 51개 평가 기준에서 49개 평가 기준을 받고 가지고 엄격하게 평가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통과하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제가 젊은 날부터 이제 한국 사회를 경험해보면 이제 2020년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조금 이렇게 의문이 있었을 때 그때 도날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처신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것을 생각했고 동시에 젊은 날 유학을 하면서 미국을 봤던 것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복합됐는데 무슨 이야기인 거 아니까 이제 그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법에 의해 움직이는 그런 나라죠.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국가 예산이 아니고 사적인 변호사를 고용해서라도 본인이 내리는 의사결정 대통령 내리는 의사결정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는지를 분명히 검토한 다음에 정책을 집행한 걸 봤거든요. 그게 미국인 겁니다. 그래서 퇴임 이후에 여러 가지 송사에 걸렸습니다마는 결정적인 부분 발언이나 이런 것 때문에 대통령 후보에서 낙마하는 일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게 법치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제가 한 30년 정도 한국 사회를 경험해 본 반응은 한국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이 사회든 뭐든 간에 힘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면 얼마나 더 벌 수가 있는 겁니다.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결정된 거라도 얼마나 더 벌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저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젊은 날부터 한 30년 정도.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이나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힘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훗날 책임을 묻거나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그냥 통계를 조작하면 조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어떤 단체의 이사회를 뒤집어 버리면 그걸로 그냥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무슨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뭘 정하더라도 그냥 그걸 그냥 뒤엎는 것은 그냥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게 한국적인 특성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의과대학의 분도 의평원을 뒤집겠죠. 이렇게 나오는데 의평원 평가까지 심의하겠다는 교육부에 대해서 서울의대 교수들이 반발하지만 서울의대 교수들은 잘 모를 겁니다. 결국은 국가권력이 의평원 외에 이 사회 같은 걸 그냥 개조를 해버리겠죠. 그래 그냥 통과시키는 겁니다. 제가 30년간 한국사회를 보면서 내린 결론은 그냥 모든 그런 법적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강자의 이익인 겁니다. 힘을 당시에 가진 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의를 다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의평원 통과시켜 못해? 그러면 교육부가 개입해가지고 의평원 평가까지 심의하게 그걸 못해? 그럼 이 사회 바꿔 이렇게 나가겠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서울의대 교수들이 반발해봐야 서울의대 교수들도 학문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겠지만 한국사회를 잘 이해를 못할 거 아니면 공부만 많이 하셔야 될 테니까 그냥 밀어붙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평원이 무력화되게 되면 한국의 교육질이 많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게 뻔한 거죠. 국제적으로도 이제 공신력을 받거나 이번에 의료사태를 보면서 한국은 의평원 같은 그런 조직들이 잘 작동이 되고 의료인들이 노력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교육의 질을 엄격하게 유지해 왔어요. 특히 한 과목이라서 꽈락되면 전체 1년 6업 시켜보는 것은 무자비한 제도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유지해 온 겁니다. 그런 질을 유지를 해봤는데 이런 건 별로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의료사태 처음에 이제 예상한 것처럼 정부가 계획했던 대로 그렇게 이제 모든 부분들이 정리정돈이 될 것 같다. 권력이란 게 그런 겁니다. 권력이란 것이.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권력,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법치,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절차적 정당성 이런 것이 그런 마인드가 서로 다 없는 겁니다. 그런 마인드가. 이제 그런 것이 오랜 기간의 민주주의 과정을 거친 나라들하고 차이가 나는 거죠. 잡은 사람들이 그냥 전부 다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이렇게 보는 수가 있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